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글로벌 위기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가 행한 인터뷰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기운이 다 빠졌다 사람들이 넋이 나갔다 활력을 갖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전망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월간 중앙에 실렸습니다 인터뷰 제목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경제 진단과 전망 핵심은 무엇인가 성태윤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전반부를 모두 네 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대했습니다 첫 번째 침체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2020년 한국 경제의 반등은 희미할 것이다 중국발 금융위기나 미국발 거품 붕괴 가능성보다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우리 내부의 가계와 기업의 활력감태가 더 치명적이다 이것이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침체 요인의 칠활 70% 정도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정책 노선의 전환 없이 금리를 낮추고 적자를 60조 정도 내서 빚을 끌어다가 초거대 예산을 퍼붓더라도 경제를 살릴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는 겁니다 정책 노선의 전환 없이 그게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디프레이션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금의 디프레이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요가 부족하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상태다 지금은 디프레이션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은 자신이 구매하는 필수품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이 내려가서 물건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해서 월급 봉투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자꾸 세금이나 준조세를 올려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명목소득에 관계없이 실제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필수품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물가가 아주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상태는 디프레이션 상태입니다 저 물가와 저 성장과 저 금리와 저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돈을 쓰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는 이런 딱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 경제가 디프레이션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앞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 인정 안 할 겁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기 침체 디플레 탈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성태윤 연체대학교 교수의 주장입니다 고용이 좋지 않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거나 근로시간이 엄청 줄어서 벌 수 있는 돈이 감소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지출되는 세금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세법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금 집행 강도를 높여서 더 많이 거둬들인다 또 각종 연금이나 공적기금 관련 부분에서 징수가 늘어났다 이러면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을 더합니다 정부가 거둔 세금 재원이 낭비되는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방송에 했던 내용과 아주 많이 일치합니다 경기가 침태되는 상황에서 지출에 따른 효과가 아주 낮고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세금을 올려서 거둬들이는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대폭 올려가고 있다 경기가 계속 더 심하게 가라앉는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는 겁니다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끌어다 가는 겁니다 달라요 달라요 내가 더 잘 써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채 철학과 노선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이미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제가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 최대 위협은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주장입니다 우리 가계와 기업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 뿐이다 고용 통계를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은 사라지고 재정에 의한 단기 자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세금을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런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바가 있다 가계와 기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진단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 하니까 가계와 기업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든지 볼리비아든지 아리안테나 등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했던 국가들과 거의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술경제학, 미신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예측을 하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학은 튼튼한 이론적 결과를 갖고 앞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성태훈 교수의 한국경제진단과 전망은 저의 의견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에도 경제는 반등 없이 혹한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겁니다 희망사고는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경기침체의 끝이 언제쯤일까라는 부분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직근 내내 그런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바닥이 어딜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주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수석은 내년 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마 이번 경제수석도 총선에 나간다는 그런 소문이 들릴 모양입니다 잠시 그냥 있다가 다 떠나는 사람들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하고 평생 같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관직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대부분 다 떠나는 것이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존책을 대비해야 되느냐 결국 생존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수입과 지출의 문제입니다 수입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불안기에 어떻게 수입원을 늘립니까 불안기도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수입원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지출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출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전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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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